봄비는 서쪽 연못에 내리고 가벼운 한기는 비단 휘장을 스며든다. 시름겨워 병풍에 살짝 몸을 기대어 있으니 단못 중에는 살구꽃이 떨어지고 있다. 이 시는 허난설원의 봄비라는 시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짧은 생을 살았던 여류 시인이자 화가였던 허난설원을 만나보겠습니다. 허난설원의 그림작품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허난설원은 1563년 강원도 강릉에서 당대 유명한 학제였던 초당 허협의 삼남삼녀 가운데 다섯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허초이이며 호가 난설원입니다. 첫째 오빠는 훗날 이조판설을 지낸 허성이었고 둘째는 문장가로 유명한 허봉, 남동생은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었습니다. 잠깐 초당두부 유래를 살펴보면 허난설원의 아버지 초당 허협이 삼쪽 부사로 있을 때 당시 현재 초당동에 거주하였는데 집앞에 샘물 맛이 좋았다 합니다. 그 물로 콩을 가공하여 깨끗한 바닷물로 간음을 맞추어 두부를 만들었는데 두부 맛이 좋아 소문이 나자 자신의 호인 초당을 붙여 초당두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시기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거나 사회활동을 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허 난설원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배려로 오빠와 동생과 함께 글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머리가 좋았고 글을 잘 써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8살 때 지었다는 광안전 백옥루 상량문이란 글을 지었는데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합니다. 상량문은 집을 지을 때 대들보를 울리며 건물이 잘 지어지기를 바라며 쓰는 글입니다. 딸의 재능을 한 아버지 허협은 서해 그림 등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빠 허봉은 자신의 친구이자 당대 치고시인 이달을 허 난설원과 허균의 스승으로 모셔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달의 가르침 덕분에 허 난설원의 재능은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허 난설원의 어린 시절은 가족들 덕분에 마음껏 재능을 펼치면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허 난설원이 15살 때 김성립과 결혼하게 됩니다. 허 난설원은 남편 김성립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시어머니도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며느리를 구박하게 됩니다. 남편 김성립은 집안에 있기보다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허 난설원은 아들과 딸 하나씩 두었고 자식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시를 짓는 일에도 몰두하여 슬픈 마음을 달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이 찾아오는데 1580년 아버지 허협이 경상도 관찰사로 일하던 중 상주에서 병사하게 됩니다. 또한 허 난설원의 아들과 딸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너무나 상심한 마음에 지은 시가 곡자라는 시입니다.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소. 서럽고도 서러운 광릉 땅이여. 두 무덤 마주보고 나란히 쏟았구나. 백양나무 가지 위에 바람은 쓸쓸히 불고 도깨비 불빛만 무덤 위에 번뜩인다. 지전을 살라. 너희들 혼백 부르고 무덤 앞에 술 부어 제사 지내네. 가엾은 남매의 외로운 영혼. 밤마다 서로 어울려 논일개꾸려. 뱃속에 어린애 들었지만 어떻게 무사히 기를 수 있을까. 하염없이 황대사를 읍절이다 보니 통곡과 피 눈물로 목이 메이네. 허난 서런의 불행은 계속되었는데 임신 중이던 뱃속의 아이까지 유산되고 말았으며 거기에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오빠 허봉이 율곡 이의를 비판하다가 멀리 귀양을 갖고 2년 뒤 풀려났지만 병들어 죽게 됩니다. 허난 서런은 삶의 의욕을 읽고 세 가지를 한탄했다 합니다. 첫째는 조선에 태어난 것이요. 둘째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요. 셋째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불행했던 것이라 했습니다. 1589년 27살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듯 갑자기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유언과 같은 시를 남기게 됩니다. 금년이 바로 삼과 구수에 해당하니 오늘 연꽃이 서리에 맞아 붉게 되었다 라는 짧은 시를 남기고 방안에 가득했던 자신의 작품을 모두 불태웠고 신정에 있던 작품도 모두 불태우라는 유언과 함께 1589년 자택에서 운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잘못 만난 조선의 천재 여르시인 허난 서런은 미처 자신의 재능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김성림은 훗날 임진왜란 당시 전투 중에 전사였습니다. 누나의 죽음을 듣게 된 허균은 강릉집에 있던 허난 서런의 시를 찾았고 누나의 시를 읽은 허균은 유언대로 불태우기에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하여 누나의 시를 정리하여 난 서런 집을 편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사신이 왔다가 허균을 만나게 되었고 허균을 통해서 허난 서런 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신이 중국에 돌아가서 조선의 시를 소개한 조선 시선을 편했습니다. 조선 시선 중에 허난 서런의 시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명나라에 이어 청나라 황제까지 허난 서런의 시집을 조선에서 구해달라 요청을 했을 정도였고 1711년에는 일본에서도 난 서런 집이 출간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허난 서런은 조선시대에 뛰어난 여르시인이었고 비록 남성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여러 불행을 겪으며 자신의 재능을 꽃비워보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시를 쓰며 이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위대한 여류신이었던 허난 서런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